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냉내밀 전문점 광화문 위진이 방문했습니다. 이 집은 6년 연속 무슬림 빗구름왕에 선정되어 찾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집입니다. 이 집은 한국식 냉내밀 전문점인데요. 일본식 찌유보다는 더 진한 간장 육수와 더 쫄깃한 면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테이블마다 놓인 냉육수와 분명은 기호에 따라 무료로 추가가 가능합니다.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. 숙주와 두부, 신김치와 돼지고기로 채운 메뉴 전문점이 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두가지를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영상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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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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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